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바로 각을 세워봐야겠죠? 어떤가요 여러분? 보석 개 150개 안뜨셨고 저는 아직 안했어요 곧 뽑을 겁니다 전 다이아 50개 야... 훨씬 바로 덥네? 여러분 지금 내 턱 밑에 구독 있네 여러분 구독 눌러주세요 망이 소식 못들었어 소식이 없어 자 여러분 저 그냥 긴말 생략하고 바로 뽑기가 카고 그리고 제가 지금 1대 100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사실은 유사 채널이 있어가지고 유사 채널에 1대 100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바론은 합의 채널이 1등이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뽑고 1대 100까지 바로 돌리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영상을 항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을 뺏길 수 없다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더욱더 접근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할게요 자 긴말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총알은 260개 진아 안녕 자 내가 갖고 있는 총알은 260개 한바퀴 돌릴 수 있는 거죠 자 2개만 떴으면 좋겠습니다 2개 간다 나도 사기캐 하나 있어 S리그에서 비위지 안 그래 자 첫번째 1차시기 합니다 자 부륵 쓰레기 자 조니 쓰레기 아우씨 자 초파 쓰레기 자 뿌랑끼 쓰레기 자 새끼향 상대기 쓰레기 보자 새끼향은 아우 이것이 이러다 100 찍겠네 이씨 자 알비다 뚱땡이 알비다 쓰레기 아 야 뭘 그래도 여기서 나와야지 이씨 추 쓰레기 니코로빈 쓰레기 뭐 이씨 나 이거 하나도 안주겠는데 캡틴 크로 쓰레기 야 나 1회차에서 안주는거야 조로 쓰레기 와 씨 야 아 욕날뻔 했어 이거 진짜 심하지 않아 진짜 1회차에서 줘야지 아니 1회차에서 딴거라도 하나 줘야될거 아냐 어우 난 좀 뽑기운이 없는거 같애 아 뭐야 이게 아 씨 극혐이네 아 겸치 갖다 치워 2회차 바로 갑니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아 이거 진짜 아닌거 같은데 아 이거 진짜 아닌거 같은데 나오게나오겠지 아 근데 난 두개는 떴으면 좋겠단 말이야 자 2회차 갑 안돼 부륵쓰레기 우와 씨 나왔어 씨 나왔어 여기서 좀 빨리 떴단 말이야 지금 지금 좀 빨리 떴으면 내가 봤을때 두개 각은 나와 와 내가 봤을때 두개는 나와 야 씨 나온다 했잖아 그죠 아 씨 간다 계속 간다 아 이 이 기운을 이어받아서 쭉쭉 가는거야 긴 쓰레기 아 좋아 씨 기분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어 야 씨 똥났어 씨 와 대박이야 똥났어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야 이 씨 어떻게 이래 야 이거 진짜 백강 나오겠다 백강 나오겠어 와 대박이다 와 씨 미쳤다 미쳤어 진짜 이야 한 톰을 주기로 어떻게 이게 또 나오냐 와 야 1회차에 날린거를 진짜 야 진짜 씨 대박이다 진짜 와 미쳤다 진짜 자 계속 갑니다 여러분 이 기운을 이어받아 쭉쭉 갑니다 자 요삭 쓰레기 아 기분 좋아졌어 이번 턴이 날려도 괜찮아 아 진짜 대박이네 진짜 자 루피 쓰레기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씨 다 버릴 수 있어 아 진짜 아 대박이다 진짜 아 진짜 이 흥분이 가라앉지를 않네 뭐야 이거 아 씨 와노루 아 씨 와노루는 별로잖아 아 와노루 일단 있어요 자 이렇게 얻었어요 아 미쳤다 진짜 와 진짜 대박이야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와 이야 진짜 그치 와노루는 별로고 자 자 이제 3차시 갑니다 3차시 와 여러분 씨 어린이 아닌데 씨 어린이날에 성공을 줍니다 진짜 이야 진짜 씨 쭉쭉 갑니다 이거 다섯번 돌릴거에요 자 3회차 각이야 레츠고 자 3회차 야 나 이렇게 뽁 기운이 있는 적 진짜 오늘이 처음이야 자 코비 쓰레기 오! 뭐야 이거 아 나메루 나왔다 아 나메루씨 오늘 우리 실방하면 또 이거 나메루한테 엄청 뚜까맞겠지 나메루 아 와 와 와 나메루 나왔는데 아 씨 나메루도 한 씨 팔구십 값 세워서 가면 좋은데 자 간다 계속 간다 모건 쓰레기 부륵 쓰레기 루피 쓰레기 자 여러분 여기서 저희 하비션을 구독 안하는 사람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오늘 운이 따라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독 딱 눌러주구 딱 시작합시다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계속 갑니다 자 쿠로우빌 쓰레기 자 뿌찌 쓰레기 아 3회차는 요렇게 끝날거 같은데 나미 쓰레기 아 뿌찌 쓰레기 뿌찌 계속 나오네 뿌찌 뿌찌 계속 나오네 자 희경한 쓰레기 끝났다 그래도 나메루 얻었습니다 나메루 아 고마워요 여러분 구독해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자 4회차각입니다 자 4회차 자 4회차각 바로 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4회차 레츠고 4회차 자 황금길 열렸습니다 여러분 황금길에 열린거 보니까 뭐가 나올거 같죠 레츠고 어이 뿌찌가 오늘 오지게 나오네 아우씨 뿌찌가 오지게 나와 아주 자 2회차 자 나미 쓰레기 좀 빨리 떠줘야되는데 아 허신이 많이겠어요 자 추 쓰레기 아 마지막에 뜰거 같다 느낌이 별론데 아 아 느낌이 안좋은데 두개정돈 떠줘야되는데 자 코비 쓰레기 자 미스 웬즈데이 쓰레기 브라키 쓰레기 브라키 쓰레기 브라키 쓰레기 아 요거 좀 느낌이 볼론데 뭐야 이거 오 에이스 에이스 떨네 에이스디가 떠버렸네요 야 야 지금 시청중인 사람이 42명이네 와 에이스 같다 일단 에이스 데려왔다 아 봉키에서 떴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 에이스 좋지 근데 나는 스네이크맥 딱 하나만 더 진짜 하나만 더 와 또 났어 또 아 우소 아 아 우소 여러분 아 우소비 나와 자 이어서 갑니다 아 아 에이스하고 우소 떴네 자 80각이네요 80각 그래도 자 마지막 자 마지막거 갑니다 마지막 어차피 이거 모은거는 스네이크맨에 올인하기로 완전히 내가 각을 세웠기 때문에 그걸로 갑니다 자 갑니다 마지막 5회차 여기저 2개 뜨는 것이 개호반가 딱 2개만 떴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하나만 받을거 아니야 자 우솥쓰레기 자 헤르메포쓰레기 아니야 혹시라도 하나 더 나올수있잖아 그걸 지금 기대하는거에요 부룩쓰레기 버기쓰레기 아 안나오겠다 그치 안나올거같애 하나만 나고 끝나겠다 80각이네 츄쓰레기 부룩쓰레기 아 아 두개났으면 좋겠는데 아 나이셨다 나이셨어 이거 여기서 뜨고 나이셨겠네 여러분 3개 얻었습니다 3개 250개 스네이크만 3개 얻었습니다 끝 여러분 아 그래도 3개 건넜었다 아 3개 건넜습니다 여러분 아 혁명군 3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혁명군이 많이 마감상태입니다 이름 바꾸시고 에이티어 정확히 올려주셔야 네 그래야 이제 저희가 정확히 뽑아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스네이크맨 바로 1대 100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나오면 90각인데 아 여러분 구독 안 하신분들 다 구독 눌러주셨죠 자 스네이크맨 자 5성띠 5성 달성띠 그 1대 100 2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운은 끝나지 않았다고 자 바로 갑니다 1대 100 2번 딱 돌릴게요 아 반갑다 나도 진짜 사기캐가 좀 필요했었어 맨날 진짜 샹크스랑 티츠랑 카이도한테 뚝 감았고 아 근데 이게 부캐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자 일단 가보자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실게요 아이 메달 없이 그냥 합니다 원래 날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 자 스네이크맨 떴습니다 자 가볼게요 아 이게 뭐야 뭐 아니 스텝이 뭔가 이렇게 깡총깡총 뛰네 이것 봐 스텝 봐봐요 여러분 스텝이 이렇게 깡총깡총 뛰네 아 근데 이거 1대 100 돌려보면은 아 역시 스네이크맨이 코비한테 뚝 감았냐 이걸 하다보면 초반에 이렇게 졸개를 때릴 때 한방이 쓰러지면 이 캐릭터는 좋은거거든 이 캐릭터는 어쨌든 좋은 캐릭터인것 같긴 해요 한방에 애들이 일단 쓰러지긴 쓰러지니까 졸개들이 열심히 키워야되는 캐릭터인데 이거 스텝이 너무 웃긴데 스텝이 이게 종종걸음이잖아 이게 너무 웃겨 여러분 스킬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블랙맘만가요 여기 나 블랙밤바 한번 때려봤습니다 와우 킹코브라 오지네 킹코브라가 오지네 아 근데 이 스텝이 진짜 별로다 근데 요게 공격범위가 되게 넓어 아이지 공격범위가 넓은건 되게 괜찮네 뭔가 총을 쏘는것처럼 공격범위가 되게 넓어 이것봐 공격범위가 넓잖아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도 공격범위가 넓으니까 다 닿는거에요 이것보세요 아이씨 킹코브라 하면은 옆에 있는 놈까지 때려주나 아니네 전방만 때릴 수 있네 이거 지금 내가 설명해주느라 지금 이런데 블랙밤바 때려주고 블랙밤바가 지대로네 일단 처음에는 40명까지만 잡자 미요크까지만 잡아주면 되는데 아직 아 미요크까지 잡을 수 있을까? 미요크까지는 잡아야되는데 자 미요크까지는 잡겠다 스킬각이니까 킹코브라 스킬이 굉장히 좋네 좋은 캐릭터인것 같긴 해요 이거 조금 확실하다 원래 1회차에 메달 안끼고 이정도 잡긴 힘들어 이거 잘하면 50명까지 잡겠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이거 괜찮네 야 나 1회차에 이렇게 50명까지 잡아보는건 처음이다 블랙밤바 날려주고 킹코브라도 한 번씩 날려주고 아 진짜 괜찮네 캐릭터 1회차에서 이렇게 오래 잡기는 힘들어요 나 1회차에서 55까지 잡는거 진짜 힘들어 근데 이정도면 진짜 괜찮네 여러분 근데 이게 부캐단하다 네 괜찮네 캐릭터가 진짜 좋네 네 초반에 35 잡고 가고요 일단 올릴수 있는만큼 이제 다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1대 100을 한 번 돌려볼게요 자 한 번 볼게요 자 캐릭터에서 뭐 스킬이나 이런거 더 올릴수 있는거 있는지 한 번 보고 자 블랙밤바 올려주고 자 킹코브라도 올려주고 능력치가 있는데 홈에서 일단 받을것 좀 받아보고 다시 한 번 해보자 내가 봤을때 이거 진짜 괜찮은 캐릭터다 진짜 자 한 번 더 돌려볼게요 한 번 더 돌리고 한 번 더 올린 다음에 나머지는 경험치 폭탄 그냥 다 매겨가지고 얘가 어디까지 발휘하는지 한 번 볼게요 캐릭터는 좋아요 왜냐면 초반에 할 때 이 정도까지 하긴 힘들어 처음에 50킬 하기 힘들거든요 1대 100에서 아무것도 안 끼고 노메달로 근데 노메달로 50킬 넘게 가는거면 캐릭터가 좋은 캐릭터인거 맞아 무조건 맞아 너무 명확한 후기 자 다시 한 번 돌려볼게요 자 이번엔 70킬 각으로 한 번 해볼게요 이게 스텝만 빼면 사실 다 괜찮아 이게 스텝이 너무 이상해 이거 무슨 깡총깡총 튄다니까 이거 무슨 깡총깡총 튄다니까 야씨 스네이크맨이 히그마한테 맞을 순 없잖아 자 아주 좋아요 이번에 좀 집중해서 많은 키를 날려보겠습니다 이번엔 70킬 각정도 목표를 한 번 해볼게요 버그인 어쨌든 연타에 가 이게 좀 집중해서 이번에는 70킬 각정도 목표를 한 번 해볼게요 이제 어쨌든 캐릭터의 성능은 어느정도 증명이 됐고 이제 어쨌든 캐릭터의 성능은 어느정도 증명이 됐고 아 지금 원래 부캐야 와노조로 키우려고 그랬는데 와노조로 가야면 무조건 얘야 지금 와노조로 가야면 무조건 얘야 지금 아 이게 또 공격범위가 넓으니까 거의 맞을일이 없어 야아 집중해서 아직도 스킬 한방 안썼고 요번에 70킬 각으로 준비 블랙맘바만 알려주고 야아 진짜 지대로다 야 킹코브라 우주네 왜 지대끼리 왜그래 자 아론은 네 아주 좋아요 와 진짜 공격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좋다 야 70킬이 목표였는데 더 하겠네 자 해군 잡으러 갑니다 자 킹코브라 날려줄게 아 스탭이 너무 별로다 근데 야 죽인다 진짜 내가 이렇게 캐릭터를 쓰면서 이렇게 만족하면서 쓰는 캐릭터는 처음이야 진짜 80킬 각을 세워도 되려나 아 이 스탭 빼고는 솔직히 다 괜찮은 것 같아 스탭 빼고는 다 괜찮아 진짜 아 아주 좋아요 한 80명 각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더 할 수도 있어 근데 킹코브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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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주고 이 봉쿠레가 은근히 잘 싸우더라고 1대 100에서 1대 100에서 야 블랙맘바만 죽이는 것 같아 자 크로커다일 잡아볼게요 이리와 킹코브라 킹코브라마 날려주고 아 근데 진짜 스탭 빼고는 캐릭터 자체를 잘 만들었네 아 근데 이 스탭 봐 이 스탭이 아주 진짜 예술이네 어 70킬만 하려고 했는데 80킬 각이네 90킬까지 갈 수 있을까 야 이거 레벨 34짜리야 아 어디있니 뭐야 왜이래 뭔가 2차로 또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지금 30짜리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30짜리에요 야 c 90명 잡았다 와 자 여기까지 했네요 1렙으로 플레이하실 때 80렙 되면 제 기억에는 여러가지 올라가서 50명 깬 것 같아요 좋은 캐릭터네요 여러분 아 네 아주 좋은 캐릭터고 이제 이거 다 올리고 이제 실방 마무리 할 건데 53까지 한방에 올렸네 이제는 경험치 매기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올릴 수 있는 만큼 다 올려볼게요 지금 53까지 올렸어요 자 강화 지금 하겠습니다 자 레벨을 80까지 올려요 자 원펀치 쓰리악냉이 지금 6402까지 올렸네 스킬은 뭐 더 안되는 것 같고 이제 메달만 좀 달면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